안녕하세요 김종두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고 싶은데 정말 가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못 가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사회적 거리 두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염병들이 돌 때 왜 사회적 거리 두는 게 필요한지와 그 다음에 우리 아무래도 자연계다 보니까 고등학교 레벨의 수학에서 다룰 수가 있어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서 간염병의 또는 전염병의 전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다뤄보려고 그리고 실제로 이건 수리논술 주제이기도 해 사실은. 그래서 이슈가 된 김에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이슈가 된 김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다뤄보자는 얘기야.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그 전체 인구를 전체 인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지. 그치? 근데 전체 인구를요. 자 라지 K라고 놔보자고. 라지 K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처음에 처음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처음에 어떤 기준 시간을 잡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T가 0일 때에 감염된 사람. 그 수를 예를 들어서 N0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T일 때 시각이 T일 때에 감염자 수를 Nt라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자 대신 이제 오해는 없어야 되는 게 사실 이런 그 전염병의 전파를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모델은 좀 많아. 많은데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내용과 관련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좀 편한 내용으로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왕 배우는 거 조금 수련술하고도 주제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보자. 자 여기서 이제 따져보고자 하는 거 뭐냐면 얘네들이 단일 시간당 단일 시간당 이 감염자의 수. 요거 감염자 수야. 이 감염자의 수. 뭐 Dnt 또는 N. 뭐 써도 똑같습니다. 한번 N인 T라고 얘기했으면 N이라고 써도 Nt야. 오해 없도록 해. 자 요거. 요거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해. 근데 이제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할게.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요. 일단은 얘는 N에 비례합니다. 현재 감염자 수에 비례해. 왜 그럴까. 아 그럼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보자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 인구야. 전체 인구고. 어 뭐 국토라고 합시다. 국토고. 이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물론 이게 실제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표현해 놓은 거야. 근데 선생님이 5천만 개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요정도만 그리자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한 명의 감염자가 있다라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뭐 단일 시간이란 건 뭐 별거 없어. 뭐 하루 단위로 따져도 되고요. 뭐 한 시간 단위로 따져도 되고. 대신 이제 수학적으로 다룰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다루는 걸 연속 모델이라고 해. 그래서 연속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미분으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개념상으로는요. 개념상으로는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당 얼마나 감염자가 늘어나느냐. 변화율을 다루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좀 더 원활하게 다룰 때는 이렇게 해서 미분 형태로 간다. 또는 극한 형태로 간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위 시간. 뭐 하루도 좋고 한 시간도 좋다고 그랬어. 어쨌든 단위 시간당 이 사람이 두 명한테 전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단위 시간당 두 명한테 전파할 수도 있고 세 명한테 전파할 수도 있고 네 명한테 전파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전파 능력이라고 할까. 이 전파 능력이 뭔가 이게 비례 상수. 여기에 비례. 아직 선생님이 쓰진 않았어. 근데 비례 상수하고 연결되는 거야. 비례 상수와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잘 봐봐. 한 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두 명을 감염시키잖아. 예를 들어서 전파 능력을 2라고 본다면.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한 명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렇게 감염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던 거야. 두 사람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될까. 그치. 두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이 사람도 분명히 두 명을 감염시키고요. 이 사람도 두 명을 감염시킬 거야. 그래서 애초에 감염자 수가 애초에 한 명이었다면 두 명만 증가하고 끝날 게 세 명이었다면 결국은 뭐야. 그치. 여섯 명한테 감염을 시키겠지. 두 명, 두 명, 두 명씩. 오케이. 그래서 DT분의 DN이요. N의 현재 감염자 수에 비례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수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푸는 거. 그건 고등학교 레벨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수식 자체도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조금 우리 상식적인 거 도입하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감염자 수가 결과적으로 뭐야. 그치. 감염자를 늘리는데 영향을 준다는 뜻이야. 그러면 지금 유럽의 일부 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 그 이유도 이제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 점점 빨라지는 거지. 감염자 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네들 이거 대신 이제 우리가 비례상수까지 도입을 하자고. 대신 이제 비례상수는 지금 뭐 수치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R같은 문자를 이용해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DT분의 DN 또는 DNT가 R 곱하기 NT 이렇게 되는 거야. 대신 O에는 없도록 하자. 여기서 두 명 감염시킨다고 R이 2는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오케이. 왜냐하면 그게 왜냐하면 단위 시간이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 그치. 선생님은 지금 하루로 얘기했지만 그러면 12시간이면 한 명만 감염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R은요. 일적으로 말하기는 좀 애매해. 그치. 근데 이제 보통 전파 능력하고 관련이 된다. 그래서 전파 능력이 높으면 R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정도만. 그 정도만. 대신 더 자세히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럼 빨리 대학을 가야지. 대학 가서 관련된 공부를 좀 더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DT분에 DN이 R. 이건 잠시 상수 취급한다고 그랬어. 또는 비례 상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거기다가 현재 감염자 수 NT에 비례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갔지. 그치. 이왕 나온 수식 이해하자고. 대신 여기에 이제 수리논술 나올 땐 어떻게 나오냐면 식을 주고 너 이거 풀 수 있니 하고 나와. 수를 주고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왕 나온 거니까. 어차피 공개특강이니까. 그치. 선생님이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도 계략적으로 그냥 설명을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MT를 만들 수 있느냐지. MT를 뽑아낼 수 있느냐지. 오케이. 자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 이거 선생님이 풀 거야. 같이. 근데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이런 거 푸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미분방정식이라고 해. 근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야. 대신 고등학교 레벨에서는요. 이 미분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아. 쓰진 않지만 얘를 풀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사실은 고등학교 레벨에서 배워. 배워. 대신 그걸 정리돼서 배우느냐. 그냥 정리 없이 배우느냐. 그냥 그 차이만 날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생화고 한번 풀어볼 텐데 일단은 따라와 봐. 따라와 봐. 가볍게 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제 수련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생겨. 오케이. 근데 여기는 가볍게. 보통 이제 얘네들 어떡하냐면요. 정리하는 방법 알려줄게.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요렇게 생각해. 요렇게. 어차피 분수잖아. 이것도. 이게 분수잖아. 그러면 왼쪽은 뭐냐면 왼쪽은요. n의식으로 정리를 할 거야.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잖아. 그치? 물론 이것 때문에 왼쪽에 정리하는 건 아니고 대신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t가 있지 dt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쪽은 t의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n도 본질적으로는 t의식이야. 왜? nt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n이라고 노출된 거는 왼쪽으로. 그 외에 남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t가 밖에 노출된 게 없지. 노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nt를 이쪽 왼쪽으로 가져갈 거야. 가져갈 거야. 오케이. 가져갈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야 여기 곱하기 t 같은 게 있으면 이 t는 오른쪽에 남겨두면 된다는 얘기야. 조금 와닿지 않아도 돼. 대신 이제 수식을 보면 이렇게 정리하면 풀리더라. 그게 중요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네. dt분의 dn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n가죽을 꺼. 샘이 이렇게. nt분의 1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에는 상수 r만 남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 r 곱하기 t 같은 게 있으면 여기다 r 곱하기 t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양변에 같은 연산을 합니다. 어떤 연산을 할 거냐면 t로 적분할 거야. 보통 여기 분모에 있는 변수로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양변에요. 샘이 t로 적분할 거야. dt, dt. 오케이. 이러면 계산돼. 그러니까 샘이 지금 가르쳐준 건 별거 없어. 계산이 되게 정리하는 방법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거야. 이거 뒤에서 다음 캐스트에서 좀 더 고난이 돼서 써몰 거기 때문에요. 눈에 좀 익혀놔. 자, 그러면 이거 실제로 계산이 가능하잖아. 물론 이제 얘를 부정적분을 하느냐, 정적분을 하느냐는 그건 선택의 문제야. 샘이 그냥 부정적분으로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적분하면 뭐야? rt. 적분 상수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됐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왼쪽. 왼쪽 적분 잘 못하더라. 빨리 하는 방법만 알려줄게. 하는 방법만. 마음속으로 이 dt, dt가 있잖아. 그치? 마음속으로 약분한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약분한 것처럼. 그럼 마치 뭐랑 같아? n으로 적분하는 것 같지. 맞아. n분의 1을 n으로 적분하는 효과가 난다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n분의 1을 n으로 적분하면 뭐가 돼? 그치? ln 절대값 nt. 이렇게 되겠지? 근데 사람수인데. 감염자수도 사람수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은 나중에 벗겨지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나오긴 하는데 이게 맞나요?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는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자, 이 식을요. 이 식을. 이 식을 다시 한번 t로 미분해봐. t로 미분해봐. 이 식 전체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연두색이 나오면 맞는 거잖아. 자, 이거 t로 미분해보자. 뭐 나오니? t로 미분하면 r. 맞잖아. 자, 이거 t로 미분해봐. 아, 절대값 없다고 치고. 미분해봐. 근데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 t가 안 보이잖아. 그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야? 그치?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치? 응.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일단 먼저 n으로 미분을 하잖아. 그치? n으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n분의 1. 근데 우리가 원래 하려고 하는 건 t로 미분을 하려고 했었지. 그러니까 뭐야? dt분의 dn을 붙이면 되는 거지. 맞지? 맞지? 그치? 응. 그래서 어쨌든 대신 이걸 약분하지는 않아. 약분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그치? 응. 자, 또는요. 이거를 뭐 간단하게 가는 방법은 치환적분 해도 돼. 사실 상관없어.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치환적분 가정화승이 생략한 것 뿐이야. 어쨌든 요렇게 이런 형태로 나올 때는 요렇게 적분하면 편하다 야. 오케이? 요 정도만 알아. 자,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요. 우리가 요 ln까지 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ln을 풀면 요렇게 됩니다. nt는요. 자, 2에 c제곱 곱하기 2에 rt 요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 처음에 감염자수를 n0라고 놨잖아. 그치? 왜냐면 요 e에 적분 상수가 들어있는 e의 c제곱은 뭐 틀린 건 아닌데 의미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의미를 좀 살려준다고 보통. 그래서 우리가 t에다가 0을 대입해봐. 0을 대입해봐. 그러면 n0가 되겠지? 물론 n0는 n0야. 우리 그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아까. 자, 그러면 얘는 실제 t에다가 0을 잡아보면 요건 1이 돼. 그러니까 e의 c제곱이 되는 거야. 즉, e의 c제곱 우리가 n0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종 결과는요. 요렇게 나옵니다. 최종 결과는 nt가 자, nt가 n0. 왜? 얘가 n0니까. 곱하기 e의 rt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전파 능력은 보다시피 어때? 그치? 양수여야 되겠지. 왜냐면 얘가 전파가 아니라 소멸되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r은 당연히 선생님이 처음에 언급을 안 했지만 당연히 양수인 상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거 그래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자, 여기를 시간축으로 보고요. 여기를 nt축으로 본다면 시작값이 n0가 되고 알지? 그치? 요게 r이 양수라고 했어. 그러면 요거 지수함수잖아. 그래서 그래서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오냐면요. 지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대신 r이 작으면 그치? 요런 식의 지수가 되고 r이 크면 이런 식으로 급한 형태의 r이 더 크면 더 급한 형태의 지수 형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게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런 곡선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물론 지수 곡선이야. 그치? 보통 이제 j 곡선이라고 이름을 보통 붙여. 모양상 j 비슷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런 전염병들이 돌 때 초반에요. 초반에는 좀 느려 보여요. 상대적으로 느려 보인다고. 근데 어느 정도 퍼지고 나면 또 다른 변인이 없는 한 변수가 없는 한 굉장히 급작하게 증가가가 일어나는 거라고. 오케이? 물론 이제 나라별로 차는 있지만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런 걸 겪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 모델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안 맞아. 왜 그럴까? 아, 분명히 인구는 제한이 있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만 뭐 세계인구로 본다면 뭐 요새 70억인가? 뭐 75억? 뭐 어쨌든 제한이 있잖아. 근데 그것까지 뚫고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모델은 그 이런 전염병이 퍼지는 거 또는 사실은 지금은 전염병 가지고 얘기하지만 인구 증가도 사실 이 모델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거든. 현실의 일부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모형을 한번 보려고. 업그레이드 된 모형을 보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에 dt분의 dn이 뭐에 비리했냐면 언뜻 봤을 때 n 또는 nt에 비리하는 걸로 보였다고. 그건 맞지. 왜? 처음에 전파자가 아니 또는 지금 어느 순간에 전파자가 10명이냐 20명이냐 가지고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10명이면 그 10명이 퍼뜨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20명이라고 친다면 20명일 때는 40명한테 퍼뜨린 거고 100명이 있으면 200명한테 퍼뜨린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비례한 게 맞아.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런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초반에는 잘 맞는데 뒤로 갈수록 잘 안 맞더라. 그치? 뒤로 갈수록 쭉 올라가는데 무한히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 빠뜨린 게 있다는 얘기지. 자, 뭘 빠뜨렸냐면요. 만약에 아까 우리 했던 거 한 번 보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이제 점 안 찍을게. 전체 인구가 여기 다 여기 있는 점들이라고 쳐봐. 그러면 초반에는요. 감염자가 적어. 그치? 감염자가 적어. 그래서 실제로 감염자가 적을 때 이 감염자들이 거의 자유롭게 퍼트린단 말이야.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유롭게 퍼트린다. 오케이 그런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 가보자. 극단적인 케이스로 가서 이 전체 인구 중에 전체 인구 중이야 감염된 사람의 비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라고 쳐보자고 아 이런 50%가 정말 감염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감염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감염자들이 금방 지금 선생님이 그냥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4개씩 퍼트린 걸로 지금 그렸어. 그치? 자 그럼 이 감염자들이 정말 새롭게 감염시킨 사람이 4명인 거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진 않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봐. 가지고 있어. 그럼 뭐야 감염자가 된 거잖아. 그런데 감염자를 만났어. 아 나 또 감염됐어. 이래? 그러진 않잖아. 그치? 지금 무슨 얘기냐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야 자 어떤 감염자 한 명이 한 명이 네 명한테 어떤 특정 시간 동안 네 명한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명한테 감염시킨다고 쳐보자고. 그런데 벌써 인구의 절반이 감염이 됐어.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 그치. 새로운 감염이 안 된 사람한테 그치. 두 명을 감염시키고 감염된 사람한테 또 감염시키겠지. 그런데 감염이 안 된 사람한테 감염시키는 건 실질적으로 감염시키는 건 실질적으로 감염자를 늘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와 다. 오케이.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 50% 가지고 얘기했지만 50% 가지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만약에 지금 감염자가 감염자가 예를 들어서 25%야. 선생님이 그냥 수치를 수식을 얘기해도 되는데 아유한 공부하는 건데 그치. 왜 이런 수칙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 감은 잡자는 얘기야. 자 그럼 25%야. 자 그럼 여기에 내가 이미 한 명의 감염자가 있다라고 쳐보자고. 그럼 이 사람이 네 명한테 퍼뜨렸어. 네 명한테 퍼뜨렸어. 그럼 확률적으로 어떻게 될까? 네 명한테 퍼뜨리면. 그치. 세 명은 감염 안 된 사람한테 퍼뜨릴 거고요. 한 명은 감염된 사람한테 퍼뜨리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 감염자를 늘리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의미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무슨 얘기일까. 그치. 이거 외에 결국 감염되지 않은 즉 DT분의 DN이 알고 봤더니 현재 감염자한테만 영향을 받지 않더라야. 영향받아. 맞긴 맞아. 근데 이거에만 영향받는 건 아니더라야. 이거에만 영향받는 건 아니더라. 지금 보니까 어때. 그치. 감염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의 비율에도 영향을 받아. 그래서 뭐에도 영향받냐면요. 비감염자의 비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비감염자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비감염자의 비율은. 그치. 1에서 전체를 1로 봤을 때 100% 1로 봤을 때 감염자의 비율을 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에서요. 감염자의 비율을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1 마이너스 전체 인구분의 현재 감염자 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도 비례하더라. 그러면 여기에도 비례하고 여기에도 비례하니까 이럴 때는 보통 고불합니다. 이럴 때는 보통 고불합니다. 지금 왜 고불해야 되는지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너무 그렇게 하면 이게 공개특강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강의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조금 근데 상식사에서 봤을 때 맞지. 그치. 여기에도 비례하고 여기에도 비례하잖아. 그치. 여기에도 비례하고 여기에도 비례하고 오케이. 자. 너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용돈을 두 배 올려주겠어. 근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생활태도가 좀 엉망이었어. 그래서 20% 차감을 하겠어. 그럼 2 곱하기 두 배 했으니까 2 곱하기 20% 차감하면 0.8이잖아. 2 곱하기 0.8 그래서 1.6배 이렇게 되는 거 그때도 곱하기 하잖아. 상식사에서 받아들여도 돼. 그 정도는. 오케이. 자. 그래서 dt분의 dn이 결국은 n에도 비례하고 n이라고 써도 nt야. n에도 비례하고 1-k분의 n에도 비례하더라. 이 두 개 곱에 비례하더라. 물론 이렇게 써도 돼. 똑같은 거야. nt 곱하기 1-k분의 nt.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야. 물론 이때도 이제 비례 상수가 도입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똑같이 비례. 이거는 얘랑 똑같은 얘기지. 뭐 얘랑 비교할 때는 얘도 비례로 표시해야 되는 거 맞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할까. 오케이. 이렇게 표시해 줄게. 이렇게. 같은 식이라는 얘기야. 가끔 보면 왜 여기는 갑자기 n인가요? 한 번 nt라고 쓰면 n이라고 써도 nt야. 우리 뭐 한 번 fx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중간에 f는 하면 어 이거 다른 거예요? 하고 물어보지 않잖아. 그치. 근데 가끔 f나 g 이런 게 아닌 거는 물어보더라고 자꾸. 한 번 nt라고 얘기하면 n이라고 써도 nt야.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요. 비례 상수 r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dt분의 dn이 r 곱하기 nt 곱하기 자 1-k분의 nt 요게 조금 더 현실을 더 반영을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모형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 첫 번째 공개 특강은 일단 여기까지. 요거 식 나온 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식 풀이도요. 금방 앞서서 풀었던 거하고 유사하게 풀 수가 있어. 그래서 두 번째 케스트에서 공개 특강에서 요거 한 번 같이 풀어보려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감사합니다.